케인즈는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평생 이룰 업적을 10년 만에 이룰 정도로 지적 능력이 뛰어났지만 시장의 단기 움직임을 파악하는 통찰력은 부족했다. 나를 비롯한 많은 투자가가 경험했듯 케인즈 역시 통제가 가능하다는 환상에 시달렸다. 그는 빈번한 매매로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틀렸다. 그는 이 방식을 킹스 칼리지 기금 운용에 적용했고 처음 몇 년 동안 시장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케인즈 때문에 손실을 입은 것은 학교만이 아니었다. 그가 운용한 신디케이트는 대폭락 이후 청산되었다. 케인즈는 거만한 태도와 지적 우월감으로 유명했지만 전 재산을 두 번이나 날린 초라한 경험은 최선의 투자 방식에 대한 그의 생각을 바꾸었다. 케인즈는 단기 투기에서 장기 투자로 180도 선회했다. 심리의 힘에 사로잡힌 그에게 거시경제와 통화, 금리, 주가의 관계는 완전히 부지럽게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마이클 베트닉님이 지은 투자 대가들의 위대한 오답노트입니다. 부제는 치명적인 실수를 예방하는 주식투자 종합백신, 재앙 뒤에 탄생한 최고의 투자 전략, 실수도 게임의 일부로 받아들여라입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훌륭한 투자자라고 생각했던 워렌 버펫, 찰리 멍거, 제시 리버모어 등의 실패한 투자 사례들을 많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훌륭한 투자자도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는데 하물며 내가 실수를 안 할 수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한 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투자하는데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겠다고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그럼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16명의 투자 대가들의 실패담을 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 존 메이너드 케인스, 2. 찰리 멍거, 3. 제시 리버모어, 4. 스탠리 드러켓 밀러의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일단 이 4장을 간략히 살펴보고 나머지 장에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존 메이너드 케인스, 거시 경제를 예측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행동과학이 아닌 경제학도 있습니까? 경제가 행동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찰리 멍거. 애플의 이익이 앞으로 10년 동안 연 8%씩 성장할 것을 확실히 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고 해서 애플 주식을 매수할 확신이 드는가? 아니라면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전체 시장의 이익 성장률과 투자자가 기대하는 애플의 이익 성장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장기 수익률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이익 예측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다. 전 세계의 모든 박사가 매달려도 모델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요소인 투자자의 기분과 기대라는 정보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완벽한 정보를 가지기는 어렵다. 완전한 정보와 인지평양은 수백만 투자자를 형편없이 무너뜨렸다. 인지평양은 잘못된 판단으로 이끄는 비논리적인 추론을 말한다고 합니다. 즉 주식시장은 사람들의 심리가 결합이 돼가지고 예측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유명한 경마 예측 전문가 스티븐 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승산이 아주 높은 말은 좋은 배팅이 될 수 있지만 나쁜 배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배당률입니다. 즉 우승 확률이 높은 말에 배팅을 하는 게 좋은 배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주식을 사는 게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대 수익률이 낮으면 그거는 나쁜 투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경주마나 워리어스에 배팅하는 것과 주식이나 원자재에 배팅하는 것은 분명히 유사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투자해서 수익률을 결정하는 것은 투자자의 기대 수준이고 이것은 인터넷 어디에도 게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투자자의 기대는 조증과 비슷한 흥분 상태 그리고 우울증과 비슷한 침체 상태의 지배를 받는다. 세상 모든 정보를 손에 넣더라도 결국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이고 그 결정이 완벽한 정보의 기초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시장이 해야만 하는 것과 실제 행하는 것 사이의 간격을 존 메이너드 케인지보다 잘 이해했던 투자자는 거의 없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전문가의 투자는 신문사가 주최하는 미인대회 투표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신문에 실린 100장의 사진을 보고 최고 미인 6명을 골라야 한다. 이때는 자신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얼굴이 아니라 경쟁자가 선호할 만한 얼굴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평균적으로 예상하는 평균 의견이 무엇일지 예측하는데 지적 능력을 집중하는 3차원 퍼즐 게임에 도달했다. 즉 주식 시장에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주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중들이 가장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할 만한 주식을 사야 돈을 벌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3차원 퍼즐을 조립하는 것처럼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케인즈는 평균적으로 예상하는 평균 의견이 무엇인지를 예측해 시장을 이기려는 것은 쓸데없는 게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역시 그러한 그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저는 케인즈가 처음부터 성공한 투자자인 줄 알았는데요. 1920년에 친구와 가족의 돈을 운용했는데 다 잃어버렸고요. 1922년 다시 자본금을 모아서 1929년 주식시장 대폭락 때 순자산의 80%를 잃었다고 합니다. 투자자라면 누구나 1920년대에 케인즈가 느꼈을 감정에 공감할 것이다. 우리는 신문을 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는 하향식 접근법으로 관점을 형성한다. 그러나 금리가 어떻게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노동이 어떻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는 것은 조각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3차원 퍼즐을 맞추는 것만큼 복잡한 일이다. 케인즈는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평생 이룰 업적을 10년 만에 이룰 정도로 지적 능력이 뛰어났지만 시장의 단기 움직임을 파악하는 통찰력은 부족했다. 나를 비롯한 많은 투자자가 경험했듯 케인즈 역시 통제가 가능하다는 환상에 시달렸다. 그는 빈번한 매매로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틀렸다. 그는 이 방식을 킹스 칼리지 기금 운용에 적용했고 처음 몇 년 동안 시장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케인즈 때문에 손실을 입은 것은 학교만이 아니었다. 그가 운용한 신디케이트는 대폭락 이후 청산되었다. 케인즈는 거만한 태도와 지적 우월감으로 유명했지만 전 재산을 두 번이나 날린 초라한 경험은 최선의 투자 방식에 대한 그의 생각을 바꾸었다. 케인즈는 단기 투기에서 장기 투자로 180도 선회했다. 심리의 힘에 사로잡힌 그에게 거시 경제와 통화, 금리, 주가의 관계는 완전히 부지럽게 느껴졌다. 케인즈는 현금 흐름, 이익, 배당금을 검토하며 기업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재가치 미만에 거래되는 기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거시에서 미시로,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접근법을 바꾸었고 덕분에 자기 자신과 킹스칼리지, 보험회사 두 곳의 재산을 불릴 수 있었다. 그는 자아를 접고 더 이상 금리와 통화, 그리고 그것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지 않았다. 장기 가치 투자자로서, 자산으로서 만족스럽고 근본적인 이익 창출 능력도 만족스러우며 그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을 샀다. 거시 경제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그지만 역설적이게도 거시 경제학의 대척점에 있는 것을 수용하면서 투자에 성공했다. 어떤 것을 내재가치 미만에 사게 되면 단기적인 수익률 경쟁에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가치 투자로 도약한 것은 성공적이었지만 케인즈는 1년의 도전에 직면했다. 모든 것이 그렇듯 가치 역시 계절의 영향을 받는데 여름이 겨울로 바뀌는 시점은 누구도 미리 알 수 없다. 1936년에서 1938년 그의 재산의 3분의 1을 잃었고 그가 운영한 포트폴리오의 성적도 나을 것이 없었다. 그가 자금을 운영한 보험회사 두 곳의 이사회는 그의 실적에 크게 분노했다. 내셔널 미추얼 펀드의 손실액은 64만 1000파운드에 달했다. 이사회가 해명을 요구하자 케인즈는 서면으로 다음과 같이 답했다. 아주 낮은 가격에라도 팔아치우는 것이 높은 가격에 매도하지 못한 데 대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락하는 시장에서 달아나야 하는지 여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기관이나 진지한 투자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무는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시장이 바닥인 상황에서 가진 것을 다른 투자자에게 팔아치우고 오로지 현금만 주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실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에도 해가 되는 일입니다. 대대적 전환을 감행한다는 발상은 다양한 이유로 실행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시도하는 사람 대부분은 너무 뒤늦게 팔고 너무 뒤늦게 사며 그 두 가지를 너무 빈번하게 합니다. 이제 성공적인 투자는 다음 세 가지 원칙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제목으로 담은 원칙입니다. 1. 실제 가치, 잠재적 내제 가치, 당시의 다른 투자 대안과 비교해 얼마나 싼지 등을 감안해 소수의 투자 대상을 신중하게 생각한다. 2. 선택한 소수의 투자 대상을 큰 규모로 잘 되든 안 되든 꾸준히 보유한다.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기대가 실현될 때까지 혹은 매수가 실수였다는 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보유한다. 3. 균형 잡힘 투자 포지션을 구축한다. 즉 개별 주식을 각각 큰 규모로 보유하더라도 위험을 분산한다. 위험의 방향이 반대면 더욱 좋다. 그는 투자자의 기분을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대개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투항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28년에서 1931년 영국 주식시장이 30% 하락하는 동안 킹스 칼리지의 자산은 50% 가까이 감소했다. 그러나 1932년에서 1945년 케인즈는 펀드를 869% 불렸다. 같은 기간 영국 주식시장의 상승폭은 단 23%에 불과했다. 단기 투기에서 장기 투자로 전환한 것이 모든 변화를 가져왔다. 이 기간의 전반기 56%에 달했던 포트폴리오 회전률도 후반기에는 14%에 그쳤다. 케인즈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는 능력이 없으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케인즈는 1929년 대폭락, 그 뒤를 이은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을 아우르는 기간에도 훌륭한 투자 성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가 가능했던 것은 단기간에 다른 모든 투자자를 앞질러 생각하려는 노력을 멈춘 덕분이다. 누구나 예상하는 보편적인 의견이 무엇일지를 알아내는 것은 이 전투에 나선 많은 사람 가운데 특히 뛰어났던 그에게도 능력 밖의 일이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투자가는 강세장이 왔을 때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 없이 충분히 상승세를 누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약세장이 닥쳐 주변 모든 사람이 이성을 잃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쉽게 들리지만 간단하지 않고 실행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잘 훈련된 투자자는 다양한 시장 환경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상세히 파악해 자신의 개성에 맞는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다. 그들은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는다. 그러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들은 케인즈가 말했다고 잘못 알려진 완전히 틀리기보다는 대충이라도 맞는 편이 낫다는 말에 동의한다. 자 여기까지 역사상 최고의 경제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케인즈의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이 찰리 먼거 손실을 의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인내심, 절제력, 미치지 않고 손실을 감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찰리 먼거 넷플릭스, 아마존, 구글은 지난 10년간 특히 큰 성공을 거둔 기업이다. 이들의 제품과 서비스는 우리 생활 방식을 바꾸었고 주주는 어마어마한 이익으로 보상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 보상은 주주가 이들 기업을 떠나지 않을 만큼 잘 단련되어 있었다는 가정하에 그렇다. 금융에서 가장 오래된 교리 가운데 하나가 위험은 보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큰 보상을 원한다면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1917년 현재 아마존 주가는 1997년 상장 이후 무려 38,600% 상승해 복리 기준 연 35.5% 수익률을 기록했다. 아마존에 1,000달러를 투자했다면 38만 7,000달러로 불어났다는 뜻이다. 그러나 1,000달러를 투자해 20년 뒤 실제로 38만 7,000달러로 불리기까지 거쳐온 험난한 과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마존 주가는 3차례나 반토막이 낮다. 특히 1999년 12월부터 2001년 10월 사이에는 주가가 무려 95% 하락했다. 이때 가상의 투자금 1,000달러의 가치는 최고 5만 4,433달러에서 3,045달러로 감소했고 손실행만 5만 1,388달러에 달했다. 장기간에 걸쳐 상승한 종목을 보고 미리 사두었더라면 생각하는 것이 어째서 쓸데없는 일인지 알 수 있다. 아마존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어쩌면 미리 알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보가 있었다고 해도 주가가 급등할 때까지 보유하며 버티는 일이 더 쉬워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무려 95% 하락을 해도 그거를 꼭 쥐고 있어야 38,600%의 상승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장기 투자가 말이 쉽지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다른 혁명적 기업인 넷플릭스 역시 2002년 5월 상장 이후 복리 기준 연 38%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기업 역시 투자 후 계속해서 보유하는 데는 비인간적인 수준의 자기단련이 요구되었다. 넷플릭스 주가는 4차례나 반토막이 낮고 2011년 7월부터 2012년 9월 사이 82% 하락했다. 넷플릭스에 투자한 1000달러는 36,792달러로 불어난 뒤 시간이 흐르며 6,629달러로 감소했다. 투자금 3만 달러가 줄어드는 동안 가만히 두고 볼 수 있었을까? 앞서 20개월 동안 기록한 500% 수익이 단 14개월 만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는데 말이다. 세 기업 중 가장 젊은 구글은 2004년 상장 후 연 25%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해 아마존과 넷플릭스보다 상승세가 완만했다. 주가는 단 한 차례만 반토막이 낮는데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1월 사이 65% 하락했다. 많은 투자자가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이 폭풍후를 지나는 시기를 견뎌내지 못했다. 찰리 멍거는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처럼 급등하는 종목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단기적 고통이 상당했지만 멍거는 이들 기업에 투자한 것과 다를 것 없는 막대한 장기 투자 수익을 기록해왔다. 그는 문제를 뒤집어보는 것, 거꾸로 분석하는 것,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는 내가 어디서 죽게 되는지만 알고 싶다. 그쪽으로 절대 가지 않으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2002년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서 그는 사람들이 계산은 너무 많이 하고 생각은 너무 적게 합니다. 라고 불평했다. 멍거가 우리와 구별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가 자신의 능력 범위 밖에 있는 기회에 정신을 판 적이 결코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는 바구니가 세 개 있습니다. 가져갈 것, 버릴 것, 너무 어려운 것. 투자자라면 그의 조언을 따르는 편이 좋다. 너무 어려우면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면 됩니다. 이보다 더 간단할 수 있을까요? 사상 최고의 투자가 가운데 한 명인 멍거에게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교훈은 나쁜 날 없이는 좋은 날도 없다는 사실이다. 장기 투자라는 구조 안에서는 대형 손실이 있다. 손실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시장이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수익을 거둘 수 없다. 멍거는 이렇게 말했다. 시장 가격이 100년에 두세 차례 50% 이상 하락하는데 침착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보통주 주주에게 어울리는 투자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투자자는 시장의 등락에 조금 더 의연한 보통주 주주 기질이 투자자에 비해 시원치 않은 성과를 얻을 것이고 그래야 마땅합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 멍거는 주가의 큰 붙임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결과에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집중은 절제된 표현이었다. 멍거와 비교하면 제아무리 집중력 높은 투자자도 산만해 보일 정도였다. 1974년 말 펀드 자산의 61%가 블루칩 스탬프에 투자되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약세장에서 블루칩 스탬프 역시 폭락했고 멍거가 보유한 거대한 포지션은 포트폴리오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나는 1억 2천만 달러가 넘는 스탬프 거래 매출이 10만 달러도 안 되는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99.99% 감소하는 과정을 지켜본 것입니다. 블루칩 스탬프는 회복했고 시즈캔디, 버폴로 이브닝 뉴스, 웨스코 파이낸셜을 인수하는 극히 중요한 자산이 되었으며 1983년 결국 버크셔 회사회의에 합병되었다. 저는 찰리먼거도 계속 성공만 한 투자자인 줄 알았는데 자신이 투자한 블루스탬프가 매출이 99.9%나 감소했는데 그것을 견뎌내고 회복했다고 합니다. 아 대단하네요. 누가 이 정도 폭락을 하는데 가지고 있을까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급등한 주식만 반토박이 나는 것이 아니다. 오랜 기간 쌓아올린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언젠가 해체되기 마련이다. 다우지수는 1914년 이후 26,400% 상승했지만 30%씩 9차례나 하락했다. 대공황 당시에는 90% 폭락했고 1955년이 되어서야 1929년 기록한 고점을 넘어설 수 있었다. 대형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지수는 21세기의 첫 10년 동안 두 번의 대형 MDD를 경험했다. MDD는 최대 낙폭입니다. 기술주 거품 붕괴 당시 38%, 금융위기 당시 54% 폭락. 평범한 투자자인 우리가 배울 것은 몇 년으로 압축한 투자든 일생에 걸친 투자든 대형 수익을 추구한다면 대형 손실도 그 과정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먼거는 말했다. 우리는 무엇이든 단순한 것을 좋아합니다. 원하는 만큼 투자를 단순화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대형 손실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주식과 채권의 50대 50 비율로 투자한 포트폴리오에서도 25% 손실이 발생했다. 부진한 상대 수익률은 투자에서 불가피한 부분이다. 종목에 투자하든 지수에 투자하든 마찬가지다. 인터넷 거품이 최고조에 달하기까지 5년 동안 버크셔 해설웨이는 S&P500 지수 수익률을 무려 117%나 하회했다. 그래서 다른 투자자의 사례에도 나오는데 자신의 수익률을 남의 수익률과 비교해서 질투의식을 느끼거나 멘탈이 붕괴되면 아주 위험하다고 합니다. 손실을 의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매도 시기는 가격이 하락한 다음이 아니다.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면 일생동안 실망스러운 수익률을 누릴 수밖에 없다. 손실을 의연하게 받아들인 최고의 투자가에게 교훈을 얻어야 한다. 손실을 피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마지못해 매도하는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된다. 주가가 전에도 반토막이 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미래에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보유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 그 방법이 있다. 10만 달러를 투자한 포트폴리오가 있고 3만 달러 손실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주가가 반토막이 나고 채권은 가치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주식의 포트폴리오 자산이 60%를 초과해 투자해서는 안 된다. 60% 비중까지는 반토막이 나더라도 견딜 수 있다. 즉 10만 달러의 60%는 6만 달러고 6만 달러의 50% 손실은 3만 달러니까 미리 손실의 한도액을 정해놓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투자금액을 투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써야 될 자금이나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면 장기 투자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유념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시 리버모어를 보기 전에 꼭 읽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이 책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형편없는 투자를 피할 수 있는가가 아니다. 오히려 그 형편없는 투자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 힘든 시간은 거래의 한 부분일 뿐이다. 참 이 내용이 와닿았는데요. 우리가 형편없는 투자를 피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없고 그것을 감내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참 와닿았거든요. 즉 힘든 시간은 우리가 투자하는 거래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겪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 제시 리버모어. 모든 실수는 되풀이 된다. 제시 리버모어는 많이들 아실 텐데요. 트레이딩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었다가 다시 파산했다가 또다시 수익을 얻었다가 파산했다라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자살로서 비운한 인생을 마치신 분인데요. 이분의 투자 스토리가 정말 드라마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책을 진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은 적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희같이 평범한 사람이 이분의 투자 방식을 따라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는 결론에 저는 이르렀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이익을 실현해서 파산한 사람은 없다. 거리에 선혈이 낭자할 때 매수하라. 우리는 매수, 매도 혹은 보유하는 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격언을 종종 인용한다. 그러나 격언은 복잡한 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투자에 관해서는 특히 그렇다. 주식의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데는 너무 많은 변수와 상반되는 움직임이 작용하기 때문에 짤막한 한 구절에 모든 것을 압축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접근법은 체계적 편향을 유발하고 이성의 사각지대를 낳아 그립된 결정을 반복하게 한다. 체계적 편향은 이성이나 합리적 논리가 아니라 심리나 감정, 어림짐작이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투자 격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리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격언을 끌어다 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리버모어는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일생동안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나 돈을 잃은 대신 경험을 얻었고 하지 말아야 할 많은 중요한 것들을 알게 되었다. 나는 몇 번이나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그것이 손실이기만 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나는 늘 또 다른 기회가 있다는 것 그리고 같은 실수를 두 번은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 나는 나 자신을 믿었다. 하지만 수많은 격언과 그가 배운 교운도 다시 파산을 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 늦게 알았지만 리버모어가 배운 진짜 교훈은 바로 이것이었다. 현명한 데다 운까지 좋은 사람이라면 똑같은 실수를 두 번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첫 실수와 형제 사촌 관계쯤 되는 수만 가지 실수 중 하나는 저지를 것이다. 실수는 워낙 대가족이어서 우리가 어디까지 바보짓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을 때면 언제든지 등장한다. 즉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보거나 실수를 하면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지 하지만 그것과 유사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실수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투자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에 기초한 행위다. 따라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어 같은 다짐은 결코 할 수 없다. 물론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실수도 있다. 예를 들면 세배 레버리지 인덱스 상장지수 펀드를 사서 3개월 동안 보유하는 것 같은 실수 말이다. 이러한 실수는 한 번 저지르면 결코 되풀이하지 않는다. 그러나 리버모어의 지적처럼 실수는 워낙 종류가 많아서 모든 실수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장에 관해 수많은 격언이 있지만 돈을 잃는 것도 투자의 일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위험관리는 투자의 한 부분이다. 실수를 반복하는 것도 투자의 일부이다. 모든 것이 투자의 일부이다. 순전한 자기 실책을 범하지 않는데 집중한다면 시장에서 통용되는 매력적인 관용구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대단한 진리처럼 들리는 시장의 관용구는 근거 없는 안도감을 줄 뿐이다. 자기 실책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공격과 훌륭한 플레이가 유발한 것이 아닌 순전한 자기 실수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즉 애축할 수 없는 외부 환경에 의한 실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실수라는 거죠. 그래서 결코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이 투자의 일부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4. 스탠리 드러켓 밀러 어리석고 재미없는 죄악 질투 승자의 게임에서는 승자가 취하는 적절한 행위가 승리를 결정한다. 패자의 게임에서는 패자가 범하는 실수가 패배를 결정한다. 찰리 앨리스 아마추어 투자가는 주가가 오른 후에 사서 내린 후에 판다. 컬런루슈는 이러한 현상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주식 시장은 할인 판매가 시작되면 손님이 빠져나가는 유일한 시장이다. 이와 같은 행동양식 즉 불해된 후에야 숨을 곳을 찾아 달아나려는 욕구는 투자자의 성과가 시장 수익률은 물론이고 보유한 자산의 수익률에도 못 미치는 주된 요인이다. 여기서 보유한 자산의 수익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A라는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이 10%라면 실제 이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의 수익률은 10%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즉 사고 파는 거죠. 그러면서 제대로 된 투자 수익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거죠. 투자자산의 수익률과 투자자의 수익률 차이를 일컫는 행동강극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망고불변의 현상이다. 행동강극이 존재하는 것은 수백만 명의 집단 행동이 이성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공포와 탐욕은 공격에 취약하다. 시장은 자기 실책을 유발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주가는 넓은 범위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범위의 양쪽 끝에 머무는 것이 대부분이고 평균 근처에 머무는 시간은 거의 없어 투자자에게 큰 좌절을 안겨준다. 이와 같이 변덕스러운 움직임이 아마추어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프로의 주머니로 이동시킨다. 즉 시장 평균 수익률이 8에서 10%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게 안정적으로 매년 얻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매년의 수익률은 플러스 30%였다가 마이너스 30%였다가 이렇게 변덕폭이 엄청 심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13차례나 연간 30% 이상 상승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나의 수익률이 친구와 가족의 수익률에 견주어 어느 수준인지 알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타인과 비교할 때 대개 나쁜 일이 벌어진다. 나보다 머리가 좋지 않은 지인의 수익률이 더 높을 때 특히 그렇다. 방향은 반대지만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인 경우도 있다. 미국 주식시장은 7차례나 연간 30% 이상 하락했다. 주가가 폭락하는 해가 있을 경우 투자자가 장기적으로 부를 형성하는 데 심각한 지장이 발생한다. 허리케인의 지붕이 날아간 뒤 주택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일단 포트폴리오에 손실이 발생한 뒤에는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아마추어 투자자는 시장의 고점과 저점에서 자기 실책을 범할 가능성이 크다. 낙관론이나 비관론이 최고조에 달할 때 그 이야기가 대중문화 구석구석으로 파고들기 때문이다. 주가가 폭락할 때 그리고 낙폭을 회복할 때의 이야기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해서 어떤 변화라도 시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무책임하게 여겨질 정도다. 위대한 투자가는 일반 대중과 다르게 행동한다. 다른 투자자가 원하지 않는 것을 사고 간절히 원하는 것을 판다. 이게 정답인데 참 실현하기가 쉽지 않죠. 이렇게 4명의 투자자의 사례를 봤고요. 이제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구절들을 간단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잭보글의 이야기인데요. 시장의 역대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한 투자가 보글에게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투자는 대개 일생 동안 계속되는 긴 여행이라는 것이다. 성공, 실패, 희망, 꿈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여정을 채운다. 보글 역시 투자업계의 러시모어산에 얼굴을 새긴 영웅이지만 그의 이름을 들이면 떠오르는 지수펀드는 그의 50번째 생일이 3년 남은 시점까지도 아직 탄생하지 않았다. 이것도 제가 처음 알았는데요. 저는 일찍부터 인덱스펀드를 만든 줄 알았는데 47세 때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 전에는 기술적 분석을 기반으로 한 투자로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의 CEO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처음 들었고요.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실적을 유지할 수 있나 생각하다가 결국 시장 평균 수익률을 쫓아가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인덱스펀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는 일생동안 계속되는 긴 여행이라는 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스타인하트인데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고 있어도 시장에서 돈을 벌기는 어렵다. 한 예로 특정 산업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조차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가려내는 데 종종 어려움을 겪는다. 자신에게 익숙한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갓비싼 여행이 될 수 있다. 워렌 버핏은 자신의 능력 범위를 잘 알았던 대표적인 투자가다. 1900년대 후반 기술주 거품이 형성되었을 때 버핏은 분위기에 휩쓸려 주식을 사지 않는 몇 안 되는 투자가 중 하나였다. 그는 반도체를 알지 못했고 인터넷은 더욱 몰랐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끗하게 인정했다. 버크셔 해설웨이의 주가가 반토막이 났을 때도 그는 자신의 원칙에 충실했다. 자신이 이해하는 영역과 사업 분야에 속한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으며 동시에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절대로 투자하지 않았다. 덕분에 그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일이 결코 없었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곳에 투자하면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젤이 차이인데요. 주가는 대개 상승한다. 적어도 미국에서는 역사적으로 그려왔다. 1900년 이래 다우지수는 전체 47%에 해당하는 기간에 연평균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 순풍에서 힘을 얻었으면서도 우호적인 시장 환경보다는 자신의 기량에서 성공의 원인을 찾는다. 험프리 비 닐은 역발상의 기술에서 강세장을 자신의 실력과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밀물 덕분에 모든 배가 떠오르는 상황인데도 투자자는 자신에게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종목 발굴 능력이 있다고 착각한다. 이러한 현상은 너무 만연해서 이를 가리키는 귀인 편향이라는 용어가 따로 있을 정도다. 귀인 편향은 성공을 자신의 실력으로 돌리고 실패를 외부의 불운한 힘이 작용한 탓으로 돌리는 현상을 가리킨다. 2013년 연구에 따르면 강세장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매매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매매를 덜 해야 하는 환경에서 오히려 매매를 늘리는 것은 시장이 상승세일 때 끊임없이 긍정적인 피드백이 주어지고 몸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도파민에 중독되기 때문이다. 이 느낌을 지속하기 위해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매매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회전률과 초과 수익은 역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입증되었다. 강세장에서는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큰 타격을 입지 않지만 강세장이 끝나고 물이 빠지면 누가 발가벗고 헤엄을 쳤는지 즉 누가 강세장의 수혜를 자신의 실력과 혼동했는지 알게 된다. 이거는 정말 주식 투자를 좀 많이 해본 사람은 경험할 이야기인데요. 강세장에서는 자신이 자즌 매매를 해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해서 그래도 어느정도 수익을 얻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보면 지수보다도 자신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강세장이 끝나고 약세장이 시작됐는데 강세장과 똑같이 자즌 매매를 하면 이제 자신의 계좌가 녹아서 싹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이상이 하죠. 아 이상하다. 예전에는 돈이 잘 벌렸는데 왜 지금은 돈이 안 벌리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실력 때문에 돈을 번 게 아니라 강세장일 때 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는 것을 간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세장을 견디는 사람이 정말 뛰어난 투자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렌버핏. 확신은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는다. 워렌버핏도 정말 많은 실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워렌버핏이 덱스터 슈라는 회사를 4억 3천 3백만 달러에 인수를 했는데 몇 년 후에 가치가 0이 됐다고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버크셔 회사회의 주식으로 이 대금을 지불했는데 나중에 그 주식의 값이 60억 달러가 됐다는 거죠. 버핏은 자신감을 가지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지만 어찌되었든 그의 과잉 확신으로 인해 버크셔는 60억 달러의 비용을 치렀다. 우리처럼 평범한 투자자는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와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해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와 반대 방향으로 매매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가? 신문이나 인터넷에 올라오지 않은 정보를 알고 있는가? 자신이 옳은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 만일 틀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과잉 확신은 우리 안에 너무 깊숙이 새겨져 있어 그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막아낼 수가 없다. 버핏은 투자자의 과잉 확신을 통제하는 좋은 방법을 제시한다.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구멍이 20개뿐인 천공카드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자신의 행위에 더욱 신중해질 것이다. 현실적인 조언은 아니다. 현실에서는 누구나 이러한 규율에 충실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통해 투자를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속도를 늦추고 충동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고 너무 많은 정보를 처리하다 보면 확신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또 실제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게 되므로 과잉 확신은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다. 과잉 확신을 경계하는 최선의 방법은 투기적 성향의 투자를 할 때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미리 정해둔 가격 수준과 손실 금액 또는 전체 투자금 대비 손실 비율을 활용해 자신이 틀렸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기준을 미리 정해두면 투자자가 직면하는 커다란 장애물, 즉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실수를 피할 수 있다. 즉 투자를 할 때 이 주식은 100% 올리니까 나는 올인해서 대출까지 끌어서 투자할 거야.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렌 버펫이나 찰리 멍거, 케인즈, 제시리 보모처럼 우리가 아는 위대한 투자가들도 다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가 100% 자신을 한다는 건 그건 가잉 확신인 게 분명한 거죠. 이렇게 투자가들이 위대한 오답노트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16명의 투자 대가들이 실패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피해에 대한 실수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읽는 내내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고요.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이래서 투자에 실패를 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지점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황에 너무나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신 분들은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화와 심신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자신의 투자 성공 사례나 자신의 투자 실패 사례를 한 번씩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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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